안녕하세요. 지금 바로 여기 붙다의 면대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연입니다. 가까이 앉아야 정이 두터워진다 라는 속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무래도 가까이 있으면서 자주 만나야지만 정이 깊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이렇게 붙다의 가족분들 자주 만나다 보니까 길가다가 붙다의 누구 계시나 정말 반갑더라고요. 아마 군부장님은 저도 훨씬 더 하실 거예요. 그렇죠. 저를 알아보는 사람도 있고 너무 그런 게 많은데 수행하는 스님들께서는 화두를 잡듯이 저에게는 붙다의가 바로 화두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 될 때까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분들이 붙다의 가족이 되어 부처님 품원에서 가족 신행 공통체를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고민이죠. 역시 붙다에 대한 애정, 방송 포교에 대한 원력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도 열심히 더 분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분의 원력 보살님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 정법을 전하기 위해서 늘 연구하고 공부하시는 부처님은 붙다의 가족의 멘토 스님, 동훈 스님 오늘도 함께하십니다. 스님 어서 오세요. 부처님 법연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스님 보통 저희가요. 아, 저 사람은 정말 신심이 장애해. 그리고 원력이 대단해. 이런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불자들에게 이 신심과 원력이 중요한 이유는 또 뭘까요? 아, 부처님 가르침은 누가 뭐라 해도 자위심을 내가 발로 해서 남들에게 이로 꿈을 끼치는 것이 부처님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신심과 원력이 돈독해서 장하시다는 것은 제가 조금 나눠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신심과 원력이 그런 게 하루 종일 기도하는 수가 있어요. 새벽에도 5시간, 4시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당신만의 기도에서 그친다면 그 신심과 원력이 조금 빛을 발할 수가 있고 나의 부처님에 대한 믿음과 원력이 나도 이롭고 남도 요익중생, 이익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원력을 세워가지고 신행생활, 믿음을 갖는다면 그것이 부처님이 바라는 보시바라밀, 반냐바라밀의 정신이죠. 다시 말해서 신심과 원력은 남을 어떻게 함께 더불어 사는 세계에서 이롭게 할 것인가에 포인트를 맞추고 신심과 원력을 세워갔으면 좋겠다. 네, 그야말로 더불어 함께하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 부타의 회원 여러분들은 신심과 원력의 또 하나를 추구한다면 방송폭의 원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방송폭의 교사로서의 길을 갖고 있는데요. 빅댐 불기투비가 굳건한 원력으로 부처님의 고귀한 가르침을 전 세계에 전할 수 있도록 든든한 후원의 울타리인 부타의 가족이 함께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부타의 가족이 되고 싶은 분들은요. 1855-0108번으로 전화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 시간에 우리 동훈스님께 특별한 추건 받고 싶은 분들도 1855-0108번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양병원 산하 5개 병원, 창원 한마음병원, 사당동에 위치한 치과병원 이용하시면 진료비 할인 혜택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노인복지법인 연꽃마을 산하에 있는 여러 시설들, 요양원 같은 복지시설 이용하실 때도 다양한 편의 제공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곧 여름휴가철이 다가오는데 여름휴가를 신앙심도 기르고 힐링도 함께 할 수 있는 곳을 찾으신다면 강안도 인재에 있는 만의 마을을 이용하세요. 부타 회원들에게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1855-0108로 전화주시면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바로 여기 부타회에서만 만날 수 있는 코너죠. 오직 한 분, 오직 한 가정을 위해서 드리는 동훈스님께서 추건해 주시는 서원을 말해봐. 자, 지금 문을 열겠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나의 힘만으로 부족할 때가 정말 많잖아요. 누가 조금만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또 안 돼요. 그러면 큰 상처 입으실 겁니다. 불보살림께 마음 다해 기도해 주신다면 정말 이루고 싶은 서원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1855-0108번으로 전화주시면 우리 동훈스님께서 불보살림께 직접 추건을 해주십니다. 네, 맞습니다. 동훈스님과 더불어 우리 부타의 가족들, 시청자분들이 한마음이 내어 기도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오늘은 어떤 분이 어떤 사연으로 전화를 주셨는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젊은 분이세요. 어디서 아는 누구신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파제사는 김송희입니다. 보살림, 동훈스님과도 인사 나누시죠?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건의 인연이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아직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초보불자인데요. 네, 스님 방송을 보면서 첫날 때마다 지금 공부하고 있어서요. 네, 진짜 반가우시겠네요, 스님. 스님도 인사 좀 해주세요. 우리 김송희 보살림 같은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강의 듣고 공부해서 저도 원력을 세워가지고 더 질 좋은 본문을 해드려 노력할게요. 열심히 정진하세요. 기도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애들 목소리가 굉장히 젊으세요. 혹시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나이를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 저는 33살이에요. 그럼 결혼 아직 안 하셨나요? 아니요.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어요. 오! 이렇게 저밀 불자님이 전화를 주셔서 더 반갑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로 추건을 받고 싶으세요? 아, 남편이 일 때문에 출장을 자주 다니는데 최근에 미국으로 갔거든요. 아, 네. 출장을 자주 가서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보내고 나니까 걱정도 많이 돼서 고생할 거 생각하니까 또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스님께 질문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아직 젊으시네요. 저희 나이 때면은 미국 간다 그러면 아이고 좋아. 아니, 근데 같이 안 가셨어요? 네? 같이 미국으로 안 가시고 그냥 남편만 가신 거예요? 네, 저는 아이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네. 같이 못 갔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럼 결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8년 됐어요. 8년에, 8년. 그럼 자녀분은 몇 명이세요? 저 아이가 한 명이고요. 이제 8살,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아빠 손 진짜 많이 갈 텐데요. 초등학교 1학년이면. 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남편, 미국에서 고생할까 봐 걱정이 많이 되셨어요? 네네. 아, 원래 금슬이 좋으셨나?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한 지 8년인데 아기가 8살이면 금슬이 좋았죠. 그러네. 신혼 베이비인가 보다. 그러면 아기가 아빠 많이 보고 싶어하지 않아요? 맞아요. 평소에 아빠랑 이제 떨어져서 생활 안 하다가 너무 길게 떨어져서 생활을 하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아이가 많이 생각을 하고 또 저 혼자 아기를 케어하다 보니까 네. 좀 아빠의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럼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아이고, 그럼 아빠의 자리가 더 크죠. 네네. 저도 사실은요. 그 아들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요. 아, 아빠 정말 피로합니다. 엄마 혼자서는 부족할 때가 아, 진짜 힘들어요. 아마 우리 불자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아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스님, 오늘은 특히 더더더 스님께서 우리 김송이 불자님께 힘을 좀 주셔야겠어요. 그러셨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게 그냥 재미로 열심히 즐거운 마음으로 키우는 줄 알았더니 힘이 드시고만요. 말을 안 들어와요, 스님. 이제 힘도 세지고 전화이 되면. 말은 들었어요. 미운 일곱 살이라고 뭐 그런 얘기는 들어왔어요. 그럼 보살님, 여보세요? 네. 주님께 축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김송이 불자님도 합장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네, 그럴게요. 아. 아. 당한 nyakigamaong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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 낭감 상례 소수공덕회 영삼츄어 실은만 시사바세계남선부주해동대한민국 서울시서초구방대동 무상사법당 청정 수월도랴 원하금차지극지정성 주건제자 경기도파주시 비례로 345번지 거주 세불보살림 일백사위원 성중임천 지극한 마음으로 우리 세 식구가족 모두 가정에 화평함과 건강하시기를 일심정성 주건드렴 니다에 역말리 미국에 출장중인 계생 황민우 불자님 가는 곳마다 좋은 사람 척한 사람 만나는 인연포인 떡이 있으시고 현장이 근무 중에 무사고 안전하셨고 늘 불보살림과 함께하시기를 일심정성 기도드렴 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시옵고 어려운 그대 가셔서도 어려운 장애와 체항없이 가족의 품에 돌아오시기를 일심기원드리옵니다 곤명경호생 김송이불자님 의천님 전의 기도정진하여 지혜증장과 복덕증장 자비심증장으로 불보살림께서 우리 가족과 함께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피가 늘 함께하심을 지혜를 주시옵소서 본래 나는 위로운 존재가 아닌 부족한 내가 아닌 신부량한 공덕에 생명력을 갖추어서 우리 김성이불자님 가족 모두 이 세상 부모님 몸을 받고 태어나서 부처님 법 가르침 만나서 나도 위로고 남도 위로운 동체 대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신신과 원력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나무서 가문이불 나무서 가문이불 나무서 가문이불 나무서 가문이불 김송이 불자님 네 스님 추건 잘 들으셨죠? 네 어떤 마음이 드세요? 평소에도 스님께서 추건해 주신 동안에는 마음이 좀 편해졌거든요 오늘도 여전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초보불자인데 앞으로 저도 스님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편분도 아드님도 건강하고 원하는 일 다 성취하실 겁니다 특히 오늘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 미국에 계신 남편분도 보실 것이니 남편분에게도 한 말씀 하시죠 몸 조심하고 건강하게 잘 돌아왔으면 좋겠어 쿨하시다 얼마 예정이셨죠? 한 달 좀 넘을 것 같아요 그래요? 건강이 잘 오실 거라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 예쁘게 꾸려가시길 저희도 응원할게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요 파주에 살고 있는 김송희 불자님을 위해서 스님께서 추건해 주셨는데요 남편과 멀리 떨어져서 혼자 아예 돌보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외롭고 힘들 때도 그리고 남편이 그리울 때도 많으셨을 텐데 그래도 조금만 더 힘내셔서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 잘 이겨낸다면 더 행복한 날 행복한 가정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본부장님은 뭐 워낙 행복한 가정이기 때문에 그죠? 저도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요? 근데 어떤 지나온 과거보다 앞으로 여러 갈 행복이 더 길고 더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솔직히 아버지로서 역할을 다 했냐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좀 그 당시는 사회적 문화가 가정보다도 직장 일을 더 중요시하겠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좀 다른 사람보다 특이한 점이 있다 항상 부처님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가족들이 이해해 주었고 또한 함께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큰 무탈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행복한 가정이셨네요 스님께서는 사실 부부 워낙 많이 만나셨잖아요 근데 이 젊은 부부를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추건해 주셨을까 또 저희가 궁금해졌습니다 파고불행의 노인불수라고 부서진 수련은 굴러가지 못한다 저도 정진을 하고 싶은 마음은 아주 앞서가는데 세월은 못 이기는 것 같아요 젊은 불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부하고 공독을 다 꿀 수 있는 그런 젊은의 불자로서 얼마든지 운명 증진에서 지혜를 증장하고 자비심을 증장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연세 드시기 전에 공부를 해놓는다면 말년은 그대로 편안하게 자동차를 막 밟아 놓으면 엑스레터 밟아서 밟아 놓으면 언덕이 나와도 잘 넘어가거든요 어려운이 있어도 잘 넘어갈 겁니다 네 아마 부부 합심이 또 그 큰 언덕을 넘기게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부대의 가족이 누구나 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추건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서운이 있으시다면 1855-0108번으로 꼭 전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절에서는 늘 스친께서 추건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방송으로 스님이 추건을 받을 수 있다는 기회가 흔하진 않습니다 귀한 가음이 되시니까 꼭 전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는요 김송희 불장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생각했는데 사실 남편이 미국에 가 계시잖아요 미국에서 남편이 이 방송을 보신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스님께서는 이미 해외에 많은 팬들을 확보하고 계시잖아요 동훈스님 네 또 방송 포기의 의뢰인데 전에 말씀드렸나 몰라도 국제전화가 자주 와요 그런 보이스픽싱인 줄 알고 안 받으면 나중에 두세 번 오다 보면 그분이 방송을 보고 브라질, 카나다, 미국 그리고 하나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동경에 작년 연말에 생방송 했잖아요 할 때 줌으로 해서 전화를 연결한 거 기억나시죠? 그분이 코로나 여기에 끝나자마자 저한테 달려오고 싶다 했는데 약속을 지켜서 이번에 다녀갔어요 오 대단하시네요 지금 이제 들어갔어요 한 열흘 머물다가 들어가셨는데 그분이 다녀가면서 아주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해외에까지 그런 물자가 선보세계 때 달려온다 했는데 끝나자마자 달려왔어요 너무 이번 4월 초파일에도 좋았습니다 네 그야말로 방송의 위력을 우리 스님께서 경험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든지 내가 원하는 시간과 공간의 장애를 받지 않고 btm 불교TV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랑이 더 좋은 프로그램을 보답하기 위해 저희도 항상 노력하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btm 불교TV가 올해로 개국 27주년을 맞은 것으로 압니다 30년 가까운 세월 부처님의 법음을 전국으로 전 세계로 전하기 위해 팔로 뛰며 땀 흘리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한국 불교의 역사를 빠짐없이 기록하고 방송 포교를 통해 불교를 널리 알리겠다는 원력이 참으로 대단하다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btm 불교TV가 아이처럼 열정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대회는 btm을 사랑하는 많은 시청자들과 그때의 여러분의 뜨거운 격려와 후원이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btm 불교TV 애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후원을 보내주시기를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불교 대패방송 btm 불교TV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만복이 깃듯이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이후에 또 새로운 붓다의 가족이 되신 분들 어떤 분이 계실지 소개 좀 해주세요 94세의 노모의 아들 자랑 아들 사랑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94세의 노모가 70세의 아들을 위해서 붓다에 가입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 보살님은 나이가 들어 사찰을 참배할 수가 없어 불교TV를 항상 시청하면서 시안행 생활하는데 btm 기도 시간에 추권명단을 보고 저 추권명단에 우리 아들 이름도 들어가서 부처님 가피를 받게 해달라고 싶다면서 아들 이름으로 붓다에 가입했습니다 진짜 대단한 어머니십니다 또 한 분은 가족이 너무 잘 돼서 가족이 부처님 가피를 너무 잘 받아서 고맙다고 붓다에 가입했는데요 부럽네요 이 보산도 70대의 보살님인데요 btm 시창국에서 매일 기도를 주는 일인데 이 보살님은 자기는 뭘 요구하는 기도를 안 한대요 자기는 꼭 자기 삶을 반성하는 참회 기도를 하는데요 참회를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아들이 차를 운전하다가 가족이 다 차 굴렀댑니다 사고가 났어요? 근데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었대요 차만 망가졌고 그 다음에 또 아들이 직장에서 진급을 했고 또 며느리는 집 근처로 발령이 나서 직장생활을 편하게 됐다고 이것이 바로 부처님 가피라고 하면서 붓다의 가족이 되어주셨습니다 초반에 동훈 스님께서 말씀하신 나 개인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누구나 다 잘 들을 수 있는 그 참회 기도 덕분에도 부처님 가피 받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 1855-0208-1855-0108 번으로 지금 전화 주셔서 붓다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번에 천자문과 동몽필석, 명신보감 등을 배우고 성인이 되어 청사선생으로부터 서해와 정각을 사사 받았던 게 원 60년이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젊은 시절 산사 생활을 소행하던 중 법의사 동산선임을 은사로 소개하더니 배삼촌인 위창, 세창선생님께서 청거해 서해와 정각, 와당, 금석, 중거까지 두루 승려하여 하고 마침내 위창선생이 되다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부처님 도량에서 수년제 봉사를 열심히 하던 중 우연한 기회에 생각지도 않았던 길이 보였고 심사 도중에 추사 김명희 선생님의 좋은 계보라는 것도 알게 되고 인증서까지 받게 되니 그때의 기법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고 그 모든 것이 부처님의 가피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저는 불자로서 수행하는 마음으로 서해와 정각에 임합니다 모든 게 마음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부처님 말씀을 빌리자면 부제영산 모험구요 영산지제 여신두라 저 부처가 멀리 영산에 있다고 구하려 하지 말고 부처는 오직 내 마음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글씨를 쓰고 정각을 새기면서 돌 나무 속에 부처를 만드는 것입니다 일체 유신두라 했듯이 부타해온 여러분께서도 행정심을 잊지 말고 경진하시면 부처님의 가피로 가정도 마음도 평안해질 것입니다 성불하십시오 자 계속해서 부처님 법 속에서 살아오신 멋진 초대 손님 모실 시간이죠 오늘 모실 분은요 매일매일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오면서 살아오신 분입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맥을 잊고 계신 서해가이자 정각가이신 안정환 불자님의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어서오세요 불자님 반갑습니다 저는 서해고 정각자시기 때문에 이렇게 뭐 글씨 있을 줄 알았는데 하회탈 달고 나오셨네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온 서해가이자 정각자인 안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추사 선생님이 글과 글씨에는 두루눈했던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떻게 금액을 잊고 계신지 직접 좀 자신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제가 계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보라 하면 하나의 누구로부터 사사를 받고 전통을 이어가는 문제인데요 1대로 추사 선생님을 위시해서 그 다음에 이상적 선생님 그 다음에 3대로 오경석 선생님 그 다음에 4대로 오세창 우리 독립운동가 34년 중에 한 분이시죠 그 다음에 5대로 저의 아버님이신 청사 안광석 그 다음에 6대로 제가 현재로 계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귀한 분이세요 아니 저희는 그 추사 김정희 선생님 하면 늘 시험 문제에 서다보고 진짜 뭐 1700년부터 1800년대 정말 익히 그 명성만 듣고 저희는 자란 세대인데 그렇다면 따져만 봐도 200년 전 어르신 있잖아요 추사 선생님께서 그런데 어떻게 그런 쭉 맥을 이어왔을까 그 점도 신기하지만 이미 워낙 유명하시고 그리고 대를 잘 이어오셨듯이 이거는 추사 김정희 선생의 작품이다 라고 맥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특징? 이런 거를 저에게 좀 간략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일반적인 서체 저희들은 이제 수십 년간 서예 공부와 증가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어느 서체는 어떠한 섭체라고 논할 수 있는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특징은 그 서체를 보면 서체와 쓰는 필법 자체가 일반 왕위지나 구양수인체보다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면 이제 서체를 쓰고 보면 강약이 있고 그 다음에 비침에 있어서는 가시처럼 돋아나고 날카로우시군요 네 날카롭습니다 그 다음에 밑을 내려가서 마침을 맺을 때는 마치 나무를 잘라놓은 듯 이러한 매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보고 일반 서인들도 추사체 서체는 일반 서체와 달리 이것은 추사체와 특이한 형태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실 수가 있군요 근데 지금 선생님께서는 부산무용문화제 24호 장각장이신데요 그만큼 추사 선생님의 맥을 잘 이으셨기에 공인을 받으신 건데 어떻게 이었게 받게 됐습니까? 제가 처음부터 추사 김정일 선생님의 계보를 이어서 문화재가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 제가 저희 조부님이 한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서예 공부를 하고 우선 서예 공부가 기본이 되어서 나중에는 이제 나무에다가 각을 세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경력이 쌓여져서 나무나 돌이나 이런 각 분야에도 서각도 하고 글씨를 쓰기도 하고 대나무보다 옛날 같으면 죽간 죽간이라 하면 대나무에다가 글을 써서 옛날 같으면 서실로 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한 것이 죽간이죠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니 그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럼 전각이라 하면 나무라든지 돌이라든지 이런 딱딱한 공간에 글씨를 새기는 걸 전각이라고 저희가 알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전각은 돌이나 나무, 그 다음에 동, 철, 그 다음에 상아, 대나무 뿌리 이런 데에서 서예와 글을 하나의 조각을 하는 하는 자를 새기는 그런 것이 전각이라고 그럽니다 네 아니 근데 우리 안 선생님께서는 그 전각자로서 또 부산 무형문화재가 되셨단 말이죠 네 선생님 정말 이 문화재가 된다는 건 아주 굉장한 일 아닌가요? 그 인간 국보죠 네 제가 일반인들, 선생님들도 그렇지만 제일 존경하는 분은 장차관 이런 분보다 인간 무형문화재 맞아요 제일 좋아해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 각 지방문화재가 계신 걸로 알고 국가 무형문화재는 각 분야에 한 63명뿐이 아니 계신 걸로 그 많은 5천만 중에서 그래서 지금 지방문화재까지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다라고 봤을 때 네 저는 전수자라고 해도 거기까지 진짜 대단하시죠 그 사람의 인격, 인권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네 그 어느 분보다도 제일 감사합니다 근데 선생님께서는 불교의 인연도 매우 각별하셨는데요 어떤 인연이 있으세요? 네 불교의 인연이라 하면 저희 아버님께서 해방 전에 동네 범어사에 동산선임의 사사를 받고 네 동네 범어사에서 오랫동안 수용하시다가 이제 본명도 대의라 하는 선임의 본명을 가지고 계셨고 네 그것이 아마 어떤 아버님의 선임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것이 저희 집안은 스님의 가피를 받아서 불교의 전형적인 불교 집안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아버님이 선임이셨던 거예요? 아버님이 선임이었습니다 네 선임이시면서 부산 범어사를 출구하셔서 그 후에 선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조계동에서 옛날에는 불교 정화운동이 있었죠 네 정화운동 시절에 결혼한 선임은 조계동에 그대로 있을 수 없어서 이제 정화운동대에 나오셔가지고 저희 그 후로는 이제 저희 고향이 김의 진례입니다 저에다가 가수원을 하나 만들어서 그 가수원 안에 그 어떤 조그만 암자를 하나 지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암자에서 계시다가 그 후로 부산에 대각사가 있습니다 네 대각사를 거쳐서 창원의 우곡사로 계시고 그 후에 이제 선임의 생활을 그만두시고 아 아 사회에서 동네여고 한성여대 네 경성대학교 뭐 이런 데에서 이제 서예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는 성복을 벗으시고 정각 수업, 서예 수업에만 매진하신 거죠 네 그리고 그 아버님의 뒤를 이어서 또 선생님께서도 매진해오셨는데 어머니도 그렇게 신심이 깊으셨다면서요 네 제가 생각하는데 아버님이 이제 선임이었고 네 네 그래서 또 어머님은 보살님으로서 심신이 많이 기뻐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생각해보면 네 남편분은 출구에서 스님이고 그러니까 그 밑에 아들딸은 있고 아들딸을 간수한다는 건 어머니의 혼자 있으던데 네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그럼 그 고생을 기도로 극복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네 뭐 정말 저희 어머님께서는 지금 아버님은 선임 생활을 하셨고 또 저희 형제가 오남맨인데 아 많으시구나 오남매를 어머니께서 기르신다고 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뭐 옛날에는 생활도 여유치 않고 네 또 그렇다고 해서 선임이 선임 생활을 하시면서 그런데 집안에 어떤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저희 어머님은 고생을 많이 하셨고 네 자연스레 아버님이 선임이었으니까 어머님은 보살님으로서 더욱더 아이고 불심이 깊었다 선심 깊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진짜 어머님이 대단하신 게요 혼자 오남매를 키워야 되면 보통 원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그 고생 고생 하시면서 다 키워냈고 이것마저도 부처님 가피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잘 키웠다 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어떤 어머님이셨어요? 네 저희 어머님은 정말 부처님의 가피를 입었었기 때문에 시골의 어린 원아매를 데리고도 아버님은 선임 생활하고 계실 때 혼자서 꾸준히 저희 원아매를 길려주신 걸로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직 부처님의 가피가 있지 않고 심심이 부족했다면 그러나 생활이 될 수가 없었다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어머님은 어떤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네 저희 어머님은 원래 여흥민 씨 집안에서 저희 광주 안가로 출가해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님은 이제 그 솜씨가 좋아서 제문 같은 문장을 잘 지으셨고 어머님이요? 어머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솜씨가 좋아가지고 옛날에는 그 문제 결혼식을 하게 되면은 그런 옷그릇에 담는 칠접 반상계 하는 그런 사돈한테 대접하는 큰 상을 차려는 솜씨 아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장력이 있기 때문에 제문을 짓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네 그래서 특히나 또 그중에서 옛날에는 시골에서 바느질 솜씨를 많이 했었잖아요 오 바느질 솜씨도 좋으셨구나 네 그래서 이제 삼으로 이제 나중에 삼아서 모씨를 만들고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옷을 만드는 그 과정이 정말 저희 어머님은 동네에 온갖 일을 다 하시면서 어려운 일은 저희 어머님이 다 하셨다고 바로 간이 아닌 걸로 제가 보고 이렇게 자란 겁니다 네 어머니께서 한 땀 한 땀 누볐던 그 바느질은 아마 어머니에도 눈물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워낙 우리 어머님들이 일제강정기 때부터 고생만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동훈수님께서는 불자님들 이렇게 뵈면은 이런 힘든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었죠 지금 말씀 들으면서 어머님이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돈독하지 않았다면 원력이 없으셨다면 무척 원함에 키우면서 힘이 듭니다 그걸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머님을 진짜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 특히 어머님 이야기가 나오면 솔직히 완전한 마음이 좀 그런데요 살아생전에 효율을 다하는 것도 최선이겠지만 이미 세상을 떠났다 해도 항상 생각하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맞습니다 어머님께서 만약 지금 이렇게 방송에서 당신 이야기를 하신다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저희 어머님께서 저를 보고 하신 말씀이 어머님이 정말 어릴 때 어릴 때 고생하고 컸지만 평소에 어릴 때 남달리 꾸준한 노력 성실 부모님한테 예 안 미기고 이렇게 자라더니 오늘에 와서 오늘에 와서 이러한 부산 서예를 열심히 하고 활동한 결과 부산 무역 문화재까지 됐다 하면 네 정말 내 아들이 작아구나 네 내 아들은 즉시 내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습니다 네 진짜 효자세요 보통 자신들은 나는 이거 왜 안 해줬어 엄마 때문에 난 이렇게 안 좋은 환경 때문에 내가 이거밖에 안 됐어 라고 불평 많이 하시는데 우리 효자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좋은 부처님 가피까지 얻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궁금한 게 이제 직업 쪽으로 들어가서 서예 가시면서 정각 가시잖아요 근데 이 정각 어떻게 작업하세요? 굉장히 딱딱한 물체에다가 글을 새기는 건데 네 이제 원래 정각이 되려면 정각이 되려면 서예가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예가 기본이 돼서 그 서예가 본바탕에 돼서 왜 기본이 되냐면 돌은 나무에 네 단단한 물체에 그를 정각 도구 칼로서 바로 새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물체 위에다가 형 형상을 옮겨야 되겠죠 그렇죠 그 형태를 옮겨서 옮긴 연후에 그거를 거기에 준해서 정각 도로 칼을 새기는 겁니다 각을 하는 겁니다 네 조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각을 해야만이 이제 되니까 서예가 기본이 돼야 옳은 참다운 바로 올바른 정각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하죠 네 근데 선생님은 아버님도 스님이 없고 부처님 가피 속에 살았다면 많은 부처님 경전을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많은 작품들도 부처님 경전에서 많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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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대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서 정각을 각을 새길 때도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새기는 그 과정이 금강경, 우리 스님께도 잘 아시겠습니까? 금강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반하심경, 그 다음에 법천계, 그 다음에 신메우장구 대다라니경, 그 다음에 천수경, 이렇게 해서 많은 작품들을 새기는 과정에서 현재로 천한 여점이 새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책을 만들면서 초록된 것이 한 900여 점은 불교의 가난 문구를 포함해서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럼 가장 좋아하는 구절 있으세요? 가장 좋아하는 것은 하심. 하심이라는 글을 많이 써드렸고 그 다음에 난인능인은 포살행이요. 가은부로는 대인심이라 이러한 문구를 제가 일반적으로 많이 써드렸습니다. 정말 진짜 가슴이 많았어요. 정말 좋은 문구예요. 그런데 스님, 좀 더 알기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좋은 글기는 알겠어요. 저도 부처님 경전은 꽤나 봤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난인능인보사랭, 그 다음에 가설불원 대인심, 그렇죠? 처음 접하는데 그냥 제가 즉흥적으로 그냥 위에 거 난인능인 참기 어려운 난자 어려운 것을 능이 참는 것이 보살행이요. 그러니까 우리 인욕바람일, 이 세상은 참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사바세계라는 가민, 참지 않으면 견디고 살기 힘든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난인 참기 어려운 것을 능이, 인욕바람일, 능이 참으면 그것이 보살행이다. 대성불교는 보살 사상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중국, 우리나라, 일본권의 대성불교는 보살심, 보살행, 그걸 빼면 불교가 성립이 안 돼요. 대성불교가. 그래서 아주 멋있네요. 난인능행보사랭. 인욕바람일이, 육바람일이 보살행의 기본이잖아요. 거기에 인욕바람일이 세 번째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참기 어려운 것을 능이 참고 그게 보살행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한 말씀 더 붙이고 싶은 것은 제가 글자에 집착하지 않고 본래의 무화사상에서는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실체가 없다는 것은 밖에 현상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를 참기 힘들게 만드는 사람도 없고 환경도 없다는 얘기거든. 그렇기 때문에 본래 참을 게 없는 것이 보살심이야 라고 하면 더 좋겠고 수리해서 얘기한다면 그다음에 가언 불언 대인심이라는 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가언은 가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지 않는 것도 큰 대인의 마음이다. 이렇게 밑단 풀어봤어요. 다시 말해서 부처님께서 우리는 수다 떨자고 그러잖아요. 또 여성분들이 스트레스 푸는 방법으로 첫째가 수다를 떤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제가 그런데 저는 수다 떨어서 절대 스트레스 풀리지 않는다. 잘못은 오히려 쌓일 수도 있다고 보는 사람인데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부처님께서는 잡담하고 수다 떨으려면 차라리 침묵해라. 묵언해라라고 말씀하시거든. 그래서 가언 불언이라는 것은 가히 말하고 싶은 거 말하고 싶어도 보통 세 번 생각하고 삼사일언이라는 말이 있어요. 세 번 생각하고 말을 꺼내라. 이런 말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가언 불언 가히 내가 하고 싶은 말 어느 장소에든지 화를 내고 큰소리 하고 싶다든가 나는 이렇다고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말하지 않는 것이 대인의 마음이다. 이렇게 좀 기울었나요? 아쉽습니다. 하심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고 참고 말수를 줄인다면 그야말로 그게 보살행이요. 그리고 또 복을 짓는 일이다. 구해석이 더 멋있는 그 말씀이 아니셨을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선생님께서 사실 이게 서에 쓰실 때 숨 안 쉬고 쓰시잖아요. 그야말로 초집중이 필요한 작업일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뭐 숨어 나시고는 사람이 살 수는 없죠. 숨어 나시고는 살 수는 없지만 어찐 서예를 할 때의 그 기본 자세가 바른 자세 그 다음에 마음의 바른 마음 바른 마음 마음이 안정이 돼야 된다. 그죠? 바른 마음 바른 자세로서 가운데에 붓을 똑바로 중심을 두고 써야만이 올바른 글씨가 되는 걸로 기본이 돼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서예와 정각이 화두이고 수행이고 삶 아닙니까? 그럼요. 작품이 된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꽉 차 있겠네요? 뭐 머릿속에 한 천여자임이 들여질 걸로 하지만 예술가 예술가이기 때문에 또 예술가만의 고충이 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사실 뭐 지금이야 뭐 연예인이 됐든 이런 문화재의 전수자가 됐든 지금은 각광받지만 예전에는 배고픈 직업이야 하면 안 돼 이렇게 반대들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서예 전각 공부를 하시면서 또 사회생활까지 병행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세요. 근데 사회생활을 만 하면 서예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병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선 그 호구지체이니까 그럼요. 직장생활도 해서 이제 생활도 해야 되고 그러나 서예라는 것은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지금은 1시부터 예를 들어서 1시부터 2시까지는 서예 시간이야. 난 그 시간에는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저의 철학은 그렇습니다. 시간에 있을 때마다 붓과 정각의 도구는 항상 저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 선용을 봐서 언제라도 깨어리지 않고 열심히 하는 그것이 하나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옆에 스마트폰만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서예와 그렇죠? 기기 도구가 있습니다. 생홍을 위해 낮에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면 언제 서예 장관은 언제 밤에 했었습니까? 시간 나는 대로 시간 나는 대로 그 당시는 제가 볼 때 선생님 나이 연세를 보신다면 근무하는 시간이 꽤 길었을 텐데요. 맞아요. 오늘처럼 8시간 근무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시간이 시간이 이제 퇴근 시간과 출근 시간을 정해놓게 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요즘 같으면 시간 되면 그냥 직장 생활 그대로 가버리지만 그때는 시간이 없고 통행 금지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통행 금지까지는 얼마든지 직장 생활을 되고 또 사회 활동도 되죠. 그래서 하는 그 과정은 저의 어떤 작업에 문화예술활동 서예 하는 그 작업 시간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깨어리지 않고 꾸준히 하는 그래서 이것이 이 자리가 겨울인가 이 자리가 뭐 여름인가 그러니까 춥다 그다음에 덥다는 그 계절을 모르고 하나의 그게 심취했다 감히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내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주부 입장에서 보면 아니 직장 다녀 시간 날 때마다 서예 전각하셔 애는 누가 보고 아니 그리고 또 이제 또 시간 날 때마다 부처님 찾아뵙고 아니 불만이 많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괜찮으셨어요? 짝꿍은요? 네 사실 제가 저희 안식구한테 뭐 지금이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요? 할 말 없어요. 할 말이 없고 왜냐면 제가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여다줘서 애들 잘 기를 달았고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여준 것도 없고 그러나 정말 저 안식구가 옆에서 많은 내조를 해 주었기 때문에 제가 직장 생활도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서예를 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짝꿍께서 부처님이실 수도 있으세요. 잘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생각하시면 정말 배우자가 정말 고맙고 옆에 그렇습니다. 있어져서 제가 정말 안식구가 평소에 서예도 못하게 내조도 안 하고 불평불만하고 이렇다면 그것이 그것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바른 자세 바른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내조를 안 해 주었으면 서예도 문화예술 활동도 해 줄 수가 없었죠. 그러나 지금 이 이야기 가운데 너무 미안한 것이 평소에 너무 잘못했다. 그런데 말씀하시려 보니까 부부간에 서로 신뢰와 존경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이렇게 부부 사이에 좋은 관계 속에서 살다 보면 자녀들도 부모님을 따라서 훌륭하게 성장하잖아요. 더군다나 아드님이 3대째 할아버지 아버지를 이어서 그 맥을 입고 계신다면서요. 그래요? 네. 지금 다행히도 다행히도 제가 초사 김정일 선생님의 계보를 가지고 지금 제가 6대째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제 큰아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할아버지 아버지가 한 그 결과를 계속 이어가겠다 하는 자세 그래서 현재로 무역문화재 이수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스님 이렇게 가업을 이어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귀한 일 아닐까요? 그게 이제 지금도 직업이 솔직한 얘기로 돈이 많은 직업을 이어받는다는 것보다 정신적인 그런 양식적인 그러한 서두라 그러잖아요. 서두 이제 글씨도 도라 그러잖아요. 그러한 정신세계 인격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러한 심리적인 그러한 세계를 3대가 이어서 할 수 있다는 건 뭐라고 할까 전생부터 그러한 업을 지어왔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 납니다마는 할아버지 보기 손자까지 간다 라는 말이 있거든 좋은 그러한 정신적인 소도의 전각의 그런 의학문화 그 부분 정신적인 그 부분 이어받는다는 건 대단한 집안입니다. 그 가풍이 더 더 날리도록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할 일이 더 많으실 거예요.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네. 제가 금년이 금년이 이제 43년 세대면 80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못다 해드린 자식 된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못다 해드린 그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제가 아버님 돌아가신 17주기가 되어서 제가 또 80주기를 기준해서 기적 피를 저 고향에 훈지점 제실 앞에 지난 5월 16일 자부로 건립을 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작품 전부 다 수록을 하는 정리를 해보는 입장에서 사계서집이란 책을 출판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출판 내용은 사계서집이라 하면 아버님의 호가 청사입니다. 청사에 사자를 따고 제가 호를 아버님께 주신 청계를 해라 해서 청계라 하는 호를 개자를 따서 사계서집이다. 그래서 부자가 함께하는 출판하는 그러한 도록을 출판 종이 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스님 3대가 이렇게 부처님 갓비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좋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마무리를 하시고 그걸 또 자식들께 전수해 주고 있는데 이런 가족들에게 한 말씀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덕담 하나 승찬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부처님 말씀은 사경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길명자 전각이라는 게 새기는 거 아니에요. 돌에다 새기고 나무에다 새기고 그런데 우리가 나쁜 거 조금 욕먹었다 하는 거 또 화내는 거 이런 것은 모래에다 새기고 물에다 새겨라. 그다음에 부처님 말씀 같은 인격의 양식이 될 수 있는 건 마음이 깊이 새겨라. 돌에 새기고 나무에 새겨라. 그래서 전각 말씀을 하시면서 좋은 글귀 좋은 내용 인격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내 글씨를 쓰고 그 마음을 내 마음이 깊이 새길 수 있는 거 나무들 새기면 영원히 존재하잖아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것들 108번 화내고 속내고 스트레스 외롭고 이런 것들은 빨리 지워지도록 모래나 물에다 새기고 진짜 내 삶의 양식이 되고 남들이 유익될 수 있는 건 내 마음이 깊이 새기고 돌에나 나무에 새기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좋은 건 돌에나 나무에 새기고 나쁜 것은 모래에 새기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네요. 똑같이 저는 모래에 새길 게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정말 오늘 이렇게 마을이 부산 맹심하겠습니다. 멀리서 이렇게 부산에서 올라와 주셨습니다. 우리 부타의 가족들과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아니라도 아니라도 많은 불자님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것이고 또 좋은 불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불구하고 아직 부족한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불자님들이 이 방송을 보심으로 해서 불교에 관한 좋은 생각들을 갖고 나도 불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좋은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행복하고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금강경에서 부타님께서 가장 큰 공독은 경을 수지 독성하고 사경하고 그리고 홍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자들은 수지 독성과 사경은 잘하고 있지만 가족을 비롯해 이웃들에게 법을 전하는 일에는 조금 소려하지 않나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가족들에게 부처님 법을 전하여 가족 신행공정체를 이루어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그러합니다. 또한 이 일에도 부타해가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니까 말이죠. 오늘 스님 또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말씀하시는 것이 역시 참 서도를 해서 한 경지에 올린 그러한 상호고 그런 말씀하시는 것도 한 생각 시인분 내려놓으신 분 같네요. 하심이란 말씀 많이 쓰신다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분과 함께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시나 우리 동훈 스님께 짧은 지혜의 범분 청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들려주실까요? 방송 이렇게 하면서 머리에 떠올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과 싸우지 마라. 세상과 싸우지 않는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교체님 말씀에 백만의 적과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나 한 사람을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자라는 말씀이 계시거든요. 부처님의 그런 스파니파타 복구경에 나오신 말씀이 세상과 싸우지 말라라는 것은 모든 살아가면서 힘든 부분이 있고 역경계가 오면 누구 때문에 사람 또 무엇 때문에 아니면 비가 많이 와서 더워서 세상과 사랑과 세상 환경과 원망을 하고 자꾸 증오하고 미워하고 살아간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모든 일은 이유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 하듯이 모든 역경계에 힘든 부분이 왔을 때 누구 때문에 그래 무엇 때문에 그래 비가 많이 와서 그래 이러한 더워서 그래 이러한 세상과 싸우려는 그러한 마음을 내려놨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 탐진치 삼독심이 우러나오는 그것을 자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모든 사랑과 환경과 이런 거와 무엇 때문에 내가 안 됐어 실패해 봤어 누구 때문에 내가 망했어 이건 세상과 싸우려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세상과 싸우지 않는 지혜를 가져라. 좀 어려운 말로 제가 자주 아는 무화연기공 중도를 깨달으면 세상과 싸우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없음 건강계로 얘기한다면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을 때 아상인상 중생사는 건 실체가 없는 거야 나라는 건 실체가 없는 거라고 깨닫는 것이 세상과 싸우지 않는 지혜거든요. 나를 내려놓을 때 상대가 없기 때문에 환경이 없기 때문에 싸울 상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불자들은 모든 어려움 있을 때 원망 증오해서 욕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런 역경계가 왜 왔나를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지혜를 증장한다면 세상과 함께 함께 역경계든 순경계든 어려움이든 좋음이든 함께 할 수 있지 않느냐 거기에서 행복이 있지 않느냐 솔직하게 우리가 순경계 때는 다 부처님이에요. 그런데 역경계에 자기 본심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세상과 싸우지 않는 우리 불자님들은 지혜를 갖는 그러한 공부 그러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말씀 고맙습니다. 나와의 싸움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보통 보면 혼자 있으면 괜찮은데 상대방이 있으면 시비를 하게 되거든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분별해서 시비하는 거라고 합니다. 옳지니 그러니 틀려니 맞니 그게 가장 어리석은 이야기라고 하는데 오늘 스님 말씀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좀 깨달음의 길로 가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네.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잖아요.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스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법연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 붓다회 오늘은요 일 때문에 잠시 떠나 있는 남편과 또 하나뿐인 소중한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참 지극한 젊은 불자였죠. 김송이 불자님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 동은스님께서 직접 추건해 주셨고요. 그리고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불심을 지키면서 서해와 전각의 한계를 걸어오신 안정한 불자님 만나봤습니다. 이 시간을 시작하면서 정연씨가 정연씨가 가장 가까이 앉아야 정이 두터진다. 정이 두터진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속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붓다회 가족 여러분 더 가까이에 늘 가까이에 부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가까이 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여기 붓다회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붓다회 가족이 되고 싶은 분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1855-010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선물하세요. 선물하세요. 선물하십시오.